이체 양명주 중에 우리 최수근 해병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모든 바람 그리고 4월 10일 국민의 심판을 전면으로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저 김가리 특검법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사고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과입니까? 지나가는 멍멍일도 없습니다. 이게 돼지 소리입니까? 이게 개소리입니까? 아니 왜 사람이 울어봤는데 왜 개돼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고 이제 참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기다려줄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아우 저는 보면서 예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어제 분명히 그럴 거라고 반성도 없고 자과도 없고 그리고 오직 윽박지르고 내가 그렇게 갈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지내? 이렇게 외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5200만 외국민 시민과 한번 싸우겠다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러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 물러사지 않을 것이고 기어이 그 모든 것들을 끝장내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시작하면 끝장을 내야 됩니다. 많은 전쟁 전문가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전략 전술가 중에 독일의 헤모티컨 헤모티컨 그분이 전쟁은 언제 끝나냐? 상대방의 전투력을 완전히 일소시키는 그때까지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검찰들의 검사들의 민낯이 다 낱낱이 증명됐습니다. CIA야? 우리 그저께 어제 그제 뉴탐사에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 늘 그러고 삽니다. 저작가하고 저작하고 날쭈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도작가 날쭈를 넘어서 드라마도 써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지어는 피의자하고 피의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을 검사라고 외쳐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중에 정말 훌륭한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4천 명 중에 몇 명이나 있어요? 대부분의 검사들이 다 잘났다고요? 전 별로 동의 안 됩니다. 어떤 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인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할 능력이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끝장내야 됩니다. 다 깔아붕겨서 기소총 만들어서 기소를 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권력들을 다 빼앗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놈 한 놈 늘 검수해서 거기 관련된 놈들 다 타락시켜야 됩니다. 그런 놈들 보러사기업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놈들 홍본용도 받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한 놈도 남김없이 발범생활에서 끝장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5천 명 대한민국 국민과 애국민주 시민과 전쟁을 하겠다고 외쳐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해서 완전히 끝장내야 됩니다. 저놈들이 가지고 모든 눈꽃만큼의 권력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꽃만큼의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도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시하고 견제되지 견제당하지 않은 권력 그리고 한 번도 징치당하지 않은 범죄는 또다시 그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벌은 남 못줍니다. 오늘 윤석열의 표정에서 보셨듯이 그놈은 반성이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럼 주둥이의 사과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놈들은 오직 웃박지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유도하고 포도하고 날초하고 조작하는 것 이놈들은 법을 회복하고 심지어는 범죄를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무리들 끝장내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칼이 아니라 응징의 칼로 끝장내야 합니다. 한놈 한놈 남김없이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디를 자를지는 우리가 결정합시다. 무엇을 자를지는 좌우 자를지도 우리가 결정하자고요. 몽둥이로 뿌려쳐야 됩니다. 어디를 조질지 어디를 훌리칠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합시다. 저놈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명령합시다. 김건이를 구속하라고 명령합시다.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놈 순종하지 않는 놈 그런 멋진 놈들 있으면 한놈 한놈 끄져바들여서 그런들 또 조짚시다. 복사가 너무 조지나? 복사가 너무 조져? 괜찮지? 복사가 조지면 여러분 제대로 조집니다. 저한테 몽둥이만 접으세요. 아주 깔끔하게 조지지. 사랑의 몽둥이. 우리가 우리는 사랑의 몽둥입니다. 여러분 제가 윤석열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미워서 그 죄를 두는 게 패는 겁니다. 내가 김건이를 내가 미워하지 않아요. 불사랑이 여기지. 그러나 김건이가 김건이가 쌓은 그 모든 죄업을 제가 몽둥이로 사그리 도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져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도져줍니다. 탈탈탈어. 탈탈탈어 도져주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뭐 얘기만 하려면 전화가 오고 난리야. 그러니까요. 네 오늘 오늘도 우리 서울의 소리 그리고 우리 상점TV 이렇게 오늘 칭참하시는 분들 상점TV 쓰는 거예요? 상점TV도 오늘 있어. 오늘 우리 여러분 이제 그 대통령 윤석열이가 오늘 했던 퍼포먼스 국민 보고 그 다음 기자회견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처음 봤습니다. 뭐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으로 하고 네 여기는 김건이 구속일관 무기환동 성장입니다. 오늘로 116일째 우리 어제가 115일째야? 네. 아 내가 오늘 116일째랍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벌써 이렇게 갔나? 네. 어제는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일부터는 요일부터는 저기 저쪽에 저 큰 대로변에서 이제 어 우리 새로운 칸을 좀 열려고 합니다. 여기 이곳 한강지역 2번 출구도 의미가 있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제는 거사 쪽 대로변 한남대로변 저 대로변에서 우리가 함께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건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내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국민 전쟁 선포전 대국민 전쟁 선포를 한 날입니다. 오늘 5천2백만 내국민 시민들에게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러는데 니들이 인마 나 뭐 하겠어?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국민에게 목욕과 수취를 줬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의 5월 9일입니다. 이제 2년 동안 우리를 우리 국민을 참담한 삶의 현장으로 내몰아놓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자기주의인 소시오패스 김건희에게 가는 모든 화살을 다 거짓과 그리고 공작이라고 유치한 유치한 수작이라고 외차되는 이 개만도 못한 인간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오늘 선언했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나를 밟고 가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서 신음하면서 3년을 살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뭉개고 깔아뭉개고 망가뜨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자식이 그 짓거리를 오늘 아침에 하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거꾸로 돌고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며 분노가 치밀어서 이 자식을 어떻게 갈아마서도 수용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예 어서 어서 우리 사회담원 달려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저놈이 이제 2년을 맞이하는 집권 2년차 그리고 지난 4월 10일 무서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사과 한 톨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잘났고 대단하고 위대한 지배자라고 너희 개 돼지만도 못하는 것들아 감히 나에게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어 던져봐 난 끝까지 견딜 거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회비 무당동 천공동이 널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자리만 지켜도 된다고 했었던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문외와 자기가 무슨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바로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입니다 이 자식은 오늘도 소시아페스 김건희에게 훈육당하고 훈련당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국민 보고를 왜 의자에 앉아서 합니까 이 건방진 놈 시끼가 이 돼지 같은 놈이 이 개 새끼 같은 놈이 어디 국민의 길을 무슨 장기판에 졸라합니까 어떻게 국민의 길을 개만도 돼지만도 못하게 하는 이 쓰레기를 여러분 언제까지 보고 싶으십니까 이제 윤석열을 찍어서 김건희를 대통령 만든 인간들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찍은 그 손가락 자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런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아침 10시부터 거의 12시까지 2시간 동안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나온다고 기자들 보고 일어나라고 외치는 이런 쓰레기 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치가 떨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이 떨려 쫓아가서 매가지를 밑으로 패대기 치고 싶은 마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놈을 그런 놈을 국민의 세금으로 처먹이는 것이 분통 터집니다 아유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또 감옥에 버리면 또 국민 세금으로 처먹여야 돼 정말 굶겨 죽이고 싶은데 바짝바짝 말려 죽이고 싶은데 껍질을 홀딱 벗겨서 뜨거운 태양 아래 바짝바짝 말려 죽이고 싶은데 우리가 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같이 그럼 그럽니다 우리는 도급진 품위와 또 드높은 품위가 갖고 있는 우리 위대한 외국민주시민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을 감방에 보냅시다 긴건지를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또 윤석열을 또 감방에 보내서 그 거기에 구역하고 거기에 충성한 놈들 한 놈 한 놈 다 끄담아드려서 그 자식들 다 끝장내고 연금답 연금답 박살내고 그래서 그놈들 한 놈도 한 놈도 다 쓰는 깜빡 이외의 세금을 깜빡을 버려버려서 거기서 쓰는 거기서 사용되는 세금 이외에는 아무렇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입니다 긴건지를 구속하고 윤석열을 탈핵시키는 것은 이제 전체의 전멸의 위기에서 이제 인내심을 다해서 싸우다가야 될 우리 모두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간단한 아이로부터 99세의 노인까지 이르러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싸웁시다 그래서 기어이 김건이를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탈핵시킵시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힘차게 달아날 수 있는 것 젊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는다 저런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 미래의 희망 미래의 꿈을 쉽게 꾸는 나라 그리고 소중고 고등학생들이 영화롭게 자기의 꿈을 준비하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며 하루하루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나라 자기를 만들어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실현시키는 그런 나라 그리고 젊어 평생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과 피와 땀을 갈아서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 노후를 넉넉히 보내야 되는데도 최극분의 나라 노인 빈건률이 세계 최고의 나라 이제 그 불병에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나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류가 출발의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2차 양병주 특검을 실현하는 것이고 관련자들 모두 구속시키고 징계하고 징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 모두를 탈핵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탈핵시키고 장관이면 장관을 탈핵시키고 검사놈들이면 검사도 탈핵시키고 판사놈들이면 판사도 탈핵시키고 다 탈핵시켜서 그놈들이 다시는 그 파염치한 폭풀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고천여행과 애국민지시민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한 놈도 남김없이 끝장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21세기 2024년 5월을 맞이하는 애국민지시민들의 정수적 책임이고 창무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엮어 나갑시다 그 시대의 주인 그 시대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이제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야겠습니다 김건이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김건이를 구속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장 오늘의 116일자 농성을 진행하면서 무려 100여일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김건이 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윤석열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김건이 구속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 여기 이곳에서 선언되어지고 전략이 수입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철양릉도 시민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태를 만들어갑시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두에 나갑시다 그래서 21세기 시대정세를 온전히 발향되고 발현시키는 그런 현장으로 여기 이곳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청하시는 분들이 100명 이면 뭐 어떤 때는 30명 5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시간 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슴송에 뜨겁게 타오르는 혁명의 불꽃 새로운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표해냅시다 그것이 촛불로 횃불로 그리고 뜨거운 태양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나와주십시오 그 현장의 다리에 여러분과 기꺼이 뜨겁게 부딪게 부딪게 안으며 홍진영 연대로 함께할 것이며 누가 누구든 그 어떤 단체든 김거리 구석과 윤석열 차례를 위한 그 그 대회에 그 흐름에 함께하시겠다면 언제든 함께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그분들과 붙잡게 손을 잡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면 그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요청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 현장에서 이 동성당 현장에서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또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협력 그리고 힘찬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의 힘찬 함성으로 함께해주시고 그리고 두 주목 불꽃진 현치소로 함께해주시며 행전할 때 힘찬 발걸음 그리고 외쳐지는 목소리로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일 모레 한강의 2번 출구 달려와 주십시오 본지표는 4시에 합니다 도시에는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우리 해명대 해명대 특검법에 관련된 기자회견 그리고 국회관들도 함께 한다고 하니 도시에는 거기서 함께 힘차게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 끝나면 여기 한강의 2번 출구 지금까지 행전을 해서 4시에 불꽃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 4시 기업해주셨다가 그 전쟁기 뒤념관 앞에서 또 걸어오는 행진도 함께할 수 있게 여러분 달려와 주십시오 불쌍히 행전하고 뜨겁게 외치고 또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함께 그 당당한 행진과 그리고 당당한 외침 속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새로운 신정으로 펄딱펄딱 뛰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양식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식이 진정으로 선언되어 줄 수 있게 그 선언되어 줄 수 있게 그 선언 현장에 여러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표정은 범죄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 농성장을 지나시는 우리 젊은 내국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김건희의 구속과 윤석열의 탈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는 하루가 되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김건희는 구속됩니다 윤석열은 탈약됩니다 오늘 나 탈약해주세요 김건희 구속시켜주세요 그래야 우리를 우리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멈추게 할 수 없으니 애국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만 멈춰주세요 우리를 그만 신업시켜주세요 우리를 그만 감옥에 보내주세요 라고 외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이가 나 그만 멈춰실게요 나를 멈춰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외쳤는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폐차될 위기에 처하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아니 잘 안 부르니까 네 훨씬 좋네 우리 사회다 엄마들 이렇게 엄마처럼 얼마나 다 잔는지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여기는 김건희 구속일양 무기한 농성장 16일째 농성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김건희 김건희 구속일을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하루하루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달려와서 또 달려와서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위대한 외국민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달려와 주시고 여기서 힘차게 구원을 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결의와 결기를 뚜렷하게 보여 드릴 겁니다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윤석열의 기자회견 쇼 아 근데 저는 오늘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요 국민 보고 오라고 해서 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건방지게 이 또라이 잠놈이 국민 무식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제가 보기에 녹화에서 방송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연습을 얼마나 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기자회견장에 겁 할 때는 또 도리도리 도리도리 하잖아요 도리도리 이 이 돈돌이 개돌이 예 돼지가 침끗끗끗 왔다갔다 하고 개처럼 도리도리 하고 돈돌이 개돌이 예 이제 이제 윤석열을 돈돌이 개돌이로 부르겠습니다 예 이 개만도 못하고 이 돼지만도 못한 돈돌이 개돌이 돈돌이 개돌이에게 이제 우리가 졸업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몽둥이를 번쩍 들어서 조져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뭐 그래? 돈돌이 개돌이 괜찮아? 돈돌이 개돌이 그냥 멍성마리로 해 어 멍성마리가 더 무섭지 멍성마리는 멍성마리 어디가 어떻게 생각해내었어 아니 뭐 개들보이 매달같이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치는 게 낫지 멍성마리 하는 건 정말 골병 듭니다 여러분 멍성마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된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배구팍 때리는 게 나아 그냥 비인간적이지 응 그 멍성마리는 비인간적입니다 우리 우리 소리소리 강준호 의사가 멍성마리 해야지 아 배구팍 때리는 거 뭘로 때려야 돼 응 뭘로 때려야 돼 일단 대구팍 조지면 돼 우리 재스는 못해 돈돌이 개돌이를 우리가 이제 멍성마리까지 하는 건 좀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 돈돌이 비돌이 우리가 좀 여다치고 후려치고 해야 됩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뭐 별별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거 뭐 그냥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협박했습니다 탈락을 해 한번 싸워보자 붙을래 붙어 야 너희들 나 탄핵 시켜야 그럼 탄핵 해봐 김거리 구조 시켜야 그럼 구조 시켜봐 너희들이 해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내면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김건이가 김건이한테 훈육당할 때 여러분 그냥 훈육당하겠습니까 채찍 예 채찍을 다 옷을 입어서 안 보이지만 어디 옷 벗기면 여기저기 내 18번 그 채찍자고 거기에 그 협업도 박아서 응? 챠악 챠악 감기를 샜지 응? 그 채찍으로 매일 맞으면서 부사님 허위사절 유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가 있어 그리고 매일 술 먹인대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풍물에 풍물에 귀에 매일 그게 술 체백인데 그리고 야단치고 그리고 울면 눈물 질질 짜면 응? 젖 눌리고 응? 토닥토닥 버리면서 술도 매기고 그래서 또 재우고 그런데 머릿속에 들려져요 진짜 안 그런지 어쩐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 상상이 다요 그리고 요번에 네 제가 비자식하고 또 비자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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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돈돌이 개돌이 멍성마리 하자는데 멍성마리를 하지 마라. 비인간적이야. 너무 일방적으로 더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몽둥이를 깔 때 살살삼짝이 손발이 자유로워야 살살삼짝이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야. 이게 인간적이지. 멍성마리는 비인간적입니다. 멍성마리는 비인간적이니까 우리 멍성마리를 하지 말고 그냥 생으로 더집시다. 그래야 인간적이지.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돈돌이 개돌이가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돼지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해도 돼지개들이 일단 내가 개와 돼지들에게 내가 심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당신들을 욕하는 게 아니야.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니까 도리돌이 하면 하니까 돈돌이 개돌이 개돌이 돈돌이 그것도 괜찮아요. 돈돌이 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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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류도자 대견자 써서 변돌이 돈돌이 변돌이 돈돌이 우리 이제 윤석열을 이렇게 얘기하시다. 변돌이 돈돌이 아우 좋다. 이게 뭐라 그래 라임이 만든다고 그래?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가 뭐예요? 견, 개 견자. 절수돌자. 개 패듯이 개, 개가 이제 도리도리 하잖아. 도리도리 하니까 견돌이 돈돌이 아 견돌이 돈돌이 아 이장 대표가 도리도리 하는 거를 끈덕끈덕 이렇게 만들어놨대잖아요. 그날은 도리도리 간 곳도 먹고 싶어서 자 우리 앞으로 우리 윤석열을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우리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성장에서는 견돌이 돈돌이 이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밀어서 유형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요거 누가 수추를 좀 만들어서 도리도리 짝짝끝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을 하면 카메라만 돌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아 이거 재밌다. 목사님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테크노 테크노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견돌이 돈돌이 그래요 목사님 원래 그거는 옛날에 테크노 테크노 위행했을 때 땅 바라붙고 땅 바라붙고 땅 바라붙고 땅 바라붙고 땅 바라붙고 땅 바라붙고 시원하네요 끝까지 하지 마자 지금 20세기 얘기하고 있어요 21세기에서 네 여기 이곳은 김건희 구성균형 무기한 동성장 도움론 116일째 하하 예우리만 여하 랩컴 코리아 예ppe beans 시청하시賽 한국 사람들ούμε 외국인이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하 예우리만 목사님 베트콩 모자 멋지시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건 베트콩 모자가 아니라 무천도사의 모자입니다. 무천도사의 모자와 선글라스 우리 이제 룸 성장에서는 대총룸 윤석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들이 도둑이 현들이 도둑이 현들이 도둑이 아니요 저기 얘기 좀 하고 오늘 나와서 할 거에요. 그동안 뭐 할 일하고 바빠서 보다는 이따 한 시간을 우리 충주의 우리 무학경당 우리 임재선 관장님이 그동안 조선무에 그리고 조선무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 관한 책을 집필했고 이제 29일 날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판기념회 할 때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미리 한번 시연을 해보는 거에요. 사전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책이 조선무혜평론 아니 임재선의 무혜역사평론 네 임재선의 무혜역사평론 그 다음에 조선무혜의 금지와 한을 밝힌다 네 그럼 뭐 좀 딱 치고 조선무혜에 대신 거에요 네 커피 한잔 드시고 우리 형님들하고 잠깐 말씀하시고 오세요. 여러분 이제 윤상렬 대통령 윤상렬이가 카메라만 돌면 견디링이 돌돌이 견디링이 돌돌이 견디링이 돌돌이 견디링이 돌돌이 요거 해줘다 요거 쇼트로 만들어 돌려니 목사님 내일 목이 안 돌아가실 수 있어요 계속 하시면 제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이 쇼츠를 좀 했으니까 쇼츠 잘 만들어서 요거 요 쇼츠 요 쇼츠 100만 갑니다 요거 쇼츠 잡으면 내가 내 케이크도 밀새 올리고 제목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천 목사의 견디리돈돌이 견디리돈돌이 무천 목사 하하하하하 116일째 이 동 성장이 점점 오늘 발악 끝내주고 오늘 또 우리 정규직 무천 또 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또 출근한 분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2차 양념주 시민연대에 관련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다음주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2차 양념주 시민연대에 관련된 서울의 소리 방송이 시작됩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준비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함께 날것의 방송 야생의 방송 센것의 방송 그런 방송을 준비해서 2차 양념주가 무엇인지 2차 양념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비전으로 어떤 전력으로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논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힘차게 또 구호도 외치고 그 다음에 결기도 보여주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은 여기 이곳 한강 진영 일본 최고 빈거리 고성비가 무기한 동성장에서 난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 우리 2차 양념주 시민연대를 대표하시는 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날도 뭐 별의도 보여주고 별기도 보여주고 그래서 기필코, 이태양 민주특검, 관련장 구속, 그리고 탄핵, 그리고 개혁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최체민주공학을 만들어가는데 또 작은 리폼이 되고 그리고 시민, 시민권력 그리고 이 시민권력을 통해서 행정권력, 그리고 입법권력을 변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민권력은 또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또 변제당하고 또 행정권력은 입법권력과 시민권력에서 변제와 감시당하고 또 입법권력은 행정권력과 시민권력에 의해서 변제에 감시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 것은 결단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투명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투명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검사놈들이 자기 피의자, 피고인들을 데리고 일이 도착 저리 날쪄, 사건을 조작하고 날쪄하고 또 심지어는 기획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는 짓이, 못하는 짓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숨기고, 저작하고 날쪄하고, 찢어버리고 거짓말해도 아무런 증거 없다고 증거 없으면 괜찮다고 외쳐대는 놈들이 바로 이 놈들아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괜찮아 법률을 따져봐도 괜찮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단, 증거만 없으면 기소만 안 되는데 증거 없으면 우리는 빵에 안 가 이렇게 외쳐대는 놈들이 지금 검사, 독사의 새끼들 아닙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 다 잡아서 껍질을 홀딱 벗겨서 한놈 한놈 바짝바짝 말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무너지고 망가진 기강 국가의 기강 대한민국의 기계 이것들을 다시 세우다가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커피 한잔하고 오늘 메인 손님 우리 임재선 전장님 모시고 조선의 무의 관련돼서 조선의 무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그 거기서 폐오르는 그 기계 우리 선조들의 뜨겁게 차원 없던 뜨거운 기상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선포한 윤석대를 타락하고 그 뒤에 배후 주동자 김건이를 구속하는 새로운 투쟁의 현장에 깃발을 드높이 들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체향명주 시민연대 깃발이 도착해서 그 깃발을 이 농사장에 살짝 열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못 열었는지 꺾였어요 그런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